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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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와 어떤 패기로 맞춰야 되는데요, 이혜지. 바로 붙입니다. 잠깐 떨어뜨리려, 이혜지.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신나지 사톡커.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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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가요? 그라운드 쪽에서의 썸미션 기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파운딩 공격을 퍽히는 시에 사톡커. 수비를 해야 되는 이혜지 선수입니다. 아직 출발리기 때문에 이혜지 선수. 지금 하지만 당기간에 상당히 많은 그라운드 연습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지나시면서 나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가려하는 스내사 선포인데. 일어나야 되죠. 이혜지! 이혜지! 대답입니다, 이혜지! 대답입니다, 이혜지! 대답한 겁니다. 다리를 걸쳐넣고 지금 파운딩. 귀로 조심해야 돼요! 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혜지? 네. 죽게 놀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혜지 선수. 풍겨냅니다, 풍겨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이혜지인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포기! 좋습니다. 상위 포지션의 이혜지 선수인데. 위로. 위로 갔을 거예요. 파격. 걸어. 똑같이 넘어갔어요. 좋아요. 포기! 위로! 파격! 하채, 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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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채! 하채! 중심해지고! 기록 다시 고속네요, 그렇게. 하ちゃん고. 그러니까요. 사이드 포지션의 하신 하신데. 그을. 이 어깨에 계셨습니다. 아까 그라운드에서 또. 밑에서는. 네네네네. 희후라! defender 한번 royalяет 봐야 됩니다. 암바, 암바, 암바. 아, 암바, 암바. 수비해야 되죠? 짱 빨렸어요. 손바닥과 같은 고개에서 버텼습니다. 엎지 손바라기. 엎지 손바라기. 마지막 이런 경기입니다. 오위론. 됐다. 포지. 빈쪽에서. 다시 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킥. 업킥. 아직 결식식지를 잘 못하고 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험기 기승이 계속 됩니다. 배율 때리면. 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암바는. 암바인데요. 앉아 있는데요. 라이드로 가려는 시라이스입니다. 위기, 위기. 아, 시라즈 많이 빠지지지. 버틴 아이디어. 네. 시자식 파우먼트가 승리했습니다. 2라운드 파우먼트. 2라운드 파우먼트. 3라운드. 롤드. 6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6라운드.